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. 실제 뷰 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좀 어색하죠.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어쩜 이렇게 카메라 앞에만 서면 울렁울렁거리고 어색한지 모르겠어요.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, 좀, 그러면은, 사실은 뭐 이런 단어들도 많이 쓰고 거슬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. 지금부터 조금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고 아직 유명하지 않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구독해주셔서 감사해요. 여러분들이 댓글 써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앞으로 더 꾸준히 좋은 영상으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진심을 다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고요. 무엇보다도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다 대박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귀여김 받으시는 그런 분들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도 스마일하세요. 오늘도 스마일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